오늘 뉴스장터는 TV조선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내일은 국민가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내일은 국민가수가 지원자 마감 시기를 마감을 여러 차례 연기해서 도대체 이 국민가수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정대로 9월에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TV조선이 오늘입니다. 30일 내일은 국민가수와 관련해서 마스터군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0명의 마스터군단을 확정했는데요. 김범수가 보이고요. 이찬원도 마스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김범수에서 이찬원까지 내일은 국민가수 마스터 떴다. 10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내일은 국민가수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내일은 국민가수는 9월 말쯤이나 늦으면 10월 초쯤에 첫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콜센터가 9월 중순쯤에 종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 내일은 국민가수가 첫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내일은 국민가수의 마스터군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김범수가 나옵니다. 보칼의 정석이자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김범수가 오래간만에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요. 백지영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마스터로 참여를 합니다. 감성 발라드의 여왕 그리고 케이윌일이 마스터로 참여합니다. 발라드에서 댄스, OST까지 모든 영역을 섭렵한 보칼의 만능 가수 케이윌일이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석훈도 마스터로 합류했습니다. SG워너비의 멤버이지 않습니까? 이석훈.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이석훈도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마스터는 여러분들 아시죠? 김준수입니다.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미스트로트 시즌2에서 마스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했던 김준수가 또다시 내일은 국민가수에도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요. 박선주도 마스터로 다시 합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랑이 마스터, 비판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박선주가 또다시 내일은 국민가수에도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요. 이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윤명선입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작가연맹의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윤명선 씨도 이렇게 마스터로 합류를 하고요. 미스터트롯의 탑식스의 트롯맨 이찬원 씨도 이렇게 마스터로 합류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편의점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던 이찬원이 이렇게 내일은 국민가수의 마스터로 합류를 해서 과연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은 또 아니다. 절대 이명웅을 뛰어넘는 가수는 탄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찬원이 마스터로 참여를 하고요. 신지도 또다시 마스터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마이걸의 효정입니다. 이렇게 마스터군단 10명이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논란이 됐던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접고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말 늦으면 10월 초에는 첫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장면은 내일은 국민가수의 티저 영상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이런 내용이고요. 김성주 국민MC가 다시 사회를 맞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어마합니다. 역대급 상금 규모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게 내일은 국민가수인데요.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나이, 장르, 국적, 성별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미스트로스는 여성, 나이는 40세 미만. 미스터트롯은 남성, 40세 미만. 국적은 제한이 없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일은 국민가수는 이런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무대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참여하는 오디션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K-POP 스타를 발굴하는 오디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일은 국민가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상금이 3억 원이다. 오디션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의 오디션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입니다. 그동안의 1억 5천까지는 올라왔지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적 역시, 장르 역시 상관없이. 상관없이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무대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참여해서 엄청난 규모의 오디션, 초대형 오디션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내일은 국민가수인데요. 과연 TV조선이 미스트로트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그 신드롬, 열풍을 다시 이어갈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내일은 국민가수인데요.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음악 오디션인 만큼 다양한 끼와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지원했다. 그리고 미스트로트 시리즈를 통해서 쌓아온 제작진의 노하우와 마스터들이 가진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만들고 뽑아서 전 세계를 열광시킬 글로벌 케이팝 스타를 발굴해내는 것이 내일은 국민가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은 국민가수인데 어쨌든 간에 마스터 군단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일은 국민가수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첫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뉴스장터는 TV조선이 내일은 국민가수와 관련해서 마스터 군단 10명을 확정해서 발표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언제 첫 방송이 나갈지 하는 부분을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송 일정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일은 국민가수가 마침내 마스터 군단을 확정함에 따라서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